Q. 이이제는? 아래! 좋냐? 이어폰을 가지고 오니까 좋냐? 어? 이 새끼야! 야! 이거 봐! 너 이거.. 어? 이거 봐! 아 내 이어폰.. 아.. 짜증나.. 야.. 야 엄마.. 좋냐고.. 그렇게 너 혼자 신나고 그렇게 막 행복하고 삶을 그렇게 살면 좋냐? 신나? 어? 야 너.. 내 이어폰이고 어쩔 거야? 나 이거 운동할 때.. 어! 이리 와 시키야 오늘은 내가 널 용서치 않을 거야 어? 내가 널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아직 그냥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어? 머리를 이렇게 자꾸 흔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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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그냥.. 어? 정신 없지 정신 없지? 어? 못 물겠지? 어지럽지? 흔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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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키야 흔들 으아악! 아 솔직히 오늘은 좀 혼나자 아리야 아 솔직히 오늘은 혼나줘 꺄악! 니가 뭘 잘했다고 나를 물어 지금 어? 니가 도대체 나한테 꺄악! 아주 그냥 난리.. 혼나자 아리야 아혼! 오늘 아혼! 아혼 데이 어? 이리 와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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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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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켜 꺄악! 으악! 으악! 꺄악!